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 기도 모임 정말 민주당사 바로 앞에서 뜨겁게 기도불 떨어지는 그런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회입니다 차별군 주법 막는 기도회입니다 영적 최전방 기도회인데 많이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약간 바꾸려고 해요 시간은 현재 6시부터 8시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하고 있는데 1시간 당깁니다 1시간 당겨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외우기도 쉽죠? 손 하나 쫙 피면 오잖아요 5시부터 2시간 동안 즉 저녁 7시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이번 주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분들은 토요일 날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 오후 5시까지 오시면 2시간 동안 기도하시면 되는데 스탭 준비 시간은 스탭은 다른 분들이 아니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같이 앰프라도 하나 날르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스탭 준비 시간은 오후 3시 50분부터 입니다 오후 3시 50분부터 스탭 준비 시간을 갖고 스탭으로 헌신하실 분들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 이 시간에 와서 그냥 서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보시면 스탭으로 자원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같이 거들어 주시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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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탭으로 임명합니다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오면 됩니다 그날 오셔가지고 같이 일하시면 됩니다 오실 분들은 오후 3시 50분까지 같이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의도 민주당사 오는 방법은 맨 영상 하단에 이 뒤에 저희가 자세히 좀 또 따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차별금지법 꼭 막아내야 될 중요한 시점입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봉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또 만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또 만날 뵙겠습니다 다음 주 또 만날 뵙겠습니다 다음 주 또 만날 뵙겠습니다